자 9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해설강기 시작해 볼게요. 1번입니다. 미추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미 여러분 여신의 얼굴상이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서 흥양다오중교, 흥산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도에서 골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4를 그리라고 했었잖아. 야호강 유역의 흥산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화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도 러양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러양으로 옮겨온 북방 사람이 죽으면 옛 수도인 평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한 국가 부귀 부귀하면 항상 세트로 효문제 떠올라야 되고 효문제는 무슨 정책 취한 인물? 한화 정책 취한 인물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그 내용이 나오죠. 조정에서 아직도 북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관리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조정에서 한어를,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권직에서 파면시켜라. 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번,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남북조를 통일했던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왕조를 생각해보면 수나라 생각해 볼 수 있죠. 2번, 맹암모국제를 실시했던 거 금나라였고 분명한 남명관제를 실시했던 거 거란이었죠. 바래와 조궁채풍 관계를 맺었던 거 당나라였고 5호, 1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했던 게 바로 부귀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3번, 가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제후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제후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주황조라던가 춘추전국시대, 한고조 시기에 군국제 시행되던 시기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지. 신은 가군주를 도와서 한을 위협하고 위를 약화시켰으며 연과조를 격파하고 재화초를 평정하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나오고 있죠. 춘추전국시대. 마침내 6나라를 병합해서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군주는 진시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 너무 쉽다. 그쵸? 1번. 분서 갱류를 단행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이카 개신을 일으켰다. 일본은 야마토 정권에서 645년에 일어났던 개혁이었고요. 개신이었고요. 소가씨를 축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장관의 서역에 파견했던 거 한나라의 누구였어? 그치. 무죄였지.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던 거 위만이었고 항화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한고주 유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미추친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전쟁인지 먼저 파악해볼게. 우리 병자는 이미 5년 전에 역사에서 이런 표현 중요하다고 했잖아. 백강에서 외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는 중국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일 때 모였습니다. 지금은 평양성일 때 있는데 예전에 우리는 중국의 군대랑 같이 백강에서 외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대. 백강 전투가 663년이었고 5년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668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68년에 중국의 군대랑 같이 외수군을 격퇴했던 우리 병사는 어느 나라의 병사? 신라병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라병사가 다시 중국 당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일 때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적의 수도를 격파와 큰 공을 세웠다. 이에 병사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해당 전쟁은 삼국통일전쟁이니까 660년부터 668년까지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했다. 이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선지 볼게요. 고조선을 정발하는 한해 군대 고조선을 정발하는 한해 군대는 기원전 2세기 한무제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발해를 침공하는 거란의 군대는 926년 발해가 멸망하자나 10세기경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일본 원장을 떠나는 고려 몽골 연합군은 13세기에 볼 수 있었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조명 연합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5번 백제의 도읍을 공격하는 나당 연합군 660년 백제 멸망되던 시기의 상황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문항 다음 문항 5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간은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헌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장보고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낼 때 누구야? 엣닌이죠. 9세기 활동했던 엣닌.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도다이사를 창건했던 인물은 당시에 나라시대의 슈모천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이 없고요. 슈모천왕 시기의 내용으로 관련이 없고요. 8세기야. 왕어전주국전을 집필했던 건 해초였습니다. 쇼트코트 해제의 스승이 되었던 건 해자였고요. 입당구법 슬랭기를 저술했던 게 바로 엣닌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신뢰에서 불교 대정하에 앞장섰던 인물은 원유나 의상 같은 승려였습니다. 신뢰에서 불교 대정하에 앞장섰던 인물은 원유나 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뢰에서 불교 대정하였습니다.